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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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른 옷에서 사진 있는데 사오가 없더라고요. 2m 90에 4m 방이 많이 크네요. 네, 큰 트렌드. 201호도 집에서 갔거든요. 201호도 갔습니다. 가격은 똑같죠. 크기나. 제가 원래 오늘 손님만 올라왔는데 시간이 늦춰져가지고 아까 오전에 통화했었던 거깁니다. 도와볼게요. 201호도 가야될까요? 어... 똑같지 않아요? 그래도 방향이... 방향이? 여기는 이쪽이고 그쪽이죠. 201호도 가격 똑같죠? 211호는 사진이 있을 것도 같은데... 721호는 성전으로 402호가 배색목록을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 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